안녕하세요 예쁜남자 플리띠맨입니다. 오늘의 메뉴는 킨더 부에노를 준비했습니다. 코스코에서 한 박스 샀는데 15,000원 정도 샀습니다. 그럼 오늘도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매콤달콤달콤 이 김더풀이누교가 진짜 맛있어요 대박이에요 고춧가루 고춧가루 먼저 더 팝핑해서 매콤한톡이 내거예요! 오늘 날씨는 소중한 팝핑소스입니다! 너무 맛있었어요 4분간 6분간 3분간 이낙지에 고춧가루 쫄깃하고 너무 맛있어보여요 흡수 고기 초포도 초포도 최쌍감 맛있다. 이 초콜릿이 너무 달아서 따뜻한 아메리카노랑 먹으면 엄청 맛있어 맛있을 것 같아요 엄청 찐하고 맛있는데요 너무 맛있어서 맛있을래 맛있다 맛있어 맛있는데 맛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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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게 맛있게 맛있다 매콤달콤달콤 초콜릿이 너무 달아서 많이 못 먹을 것 같아요 항상 행복하세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